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들의 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앞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오늘 한번 어느 각도에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특별히 목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양이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현대의 오늘 다른 나라의 목자의 인터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다가온다 주인을 알아보는가 보다 목동들은 백여 년 전만 해도 좋은 풀을 찾아 하루에 60km씩 이동했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유목민들이었다 지금은 장착해서 살기에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ender의 모든 나라의 목자의 이야기가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부르니까 저 양들이 듣고 따라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양들은 사실은 근시입니다. 근시라는 것은 가까운 데 것만 보고 잘 보고 멀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실제로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근시이기 때문에 앞에만 보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첫 장면에서 어쩌면 저렇게 목자가 소리를 딱 내서 이름을 부르고 그 양들을 부르는데 흩어지는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따로 목자만 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목자를 보는 게 아니라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만일에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데 근시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앞에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절벽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서 앞만 보고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양을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보면 15장에 이른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들은 독특하게 많은 양이 그런 게 아니라 한 마리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이 한 마리가 이른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만 갑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러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목자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것을 바로 이 양들은 잘 듣는 것.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신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반응을 하는 게 양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양들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만일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되지 않고 누군가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고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목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왜 도대체 목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늘에 생명을 준다고 말을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오늘 지난주에는 맹인의 치유 속에서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게 되어지고 오늘 목자와 양의 이 비유 속에서는 귀가 있어서 올바른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대청축전을 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자녀들이 참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 대사 하나하나를 외워서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깜깜해서 못 보셨겠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그 아이들 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이 하는 대사가 아니라 꼭 하나님이 이석호 이목사한테 하는 그 메시지로다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계속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 가슴판에 막 확확 박히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눈물이 그냥 쭉쭉 나는 거예요. 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닌데 그 아이들은 분명히 어떤 성극, 단막극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대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속에 꽂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식사를 같이 한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즐거웠습니다. 나눔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어찌 나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갖고 갔더니 하나님이 저 목사님이 내 문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 때 저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귀가 열려서 똑같이 평범하게 여기에 천여 명이 들었던 설교인데 어느 사람에게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가장 중요한 증거 두 가지가 맹인의 치유 지난주에 통해서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 아래 세상에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속에 정말로 내 심장을 침쿵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생명자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과 함께 오늘은 또 자기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목자는 뭐고 양의 문은 도대체 뭘까요? 이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 우리는 지금까지 목자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인가? 오늘 한번 이런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문이다. 옛날에는 이 목장에 특별히 양을 이렇게 방목하거나 아니면 또 가두어서 하는 이런 목장에는 이 울타리가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목장에는 그래서 목장에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문을 만들어 놓고 문짝을 닫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열어주고 닫고 하면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오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0장 3절에 나오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그런데 문지기는 이 목장의 규모가 클 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목장들은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양이 많아야 5, 10마리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5, 10마리 정도의 양을 갖다가 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울타리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덤불이라고 그러죠. 가시 덤불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놓고 양들을 그 가운데로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러니 덤불이니까 이 문짝을 달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덤불에다가 문짝을 어떻게 달겠어요. 문짝도 별로 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일이나 늑대가 와서 이 양들을 잡아갈 수가 있고 해칠 수가 있고 또 양들은 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다가 소리가 안 나면 치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자가 문짝이 없는, 문이 없는 그 문 앞에 자기가 드러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양이 들어가고 날아가고 출입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위험도 여러분 목자가 다 지켜주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드러누워 자는데 문이 없는 그곳에 목자가 드러누워 자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목자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양의 문이라는 별명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 또 다른 닉네임, 별명 같은 것이 하나 붙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 이 목사가 오늘 주일날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라는 또 다른 별명, 닉네임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나 설교자는 똑같습니다. 여기처럼 목자나 양의 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것은 목자가 어떤 자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주는 별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양의 문은 바로 목자가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양이든지 출입을 할 수 없고 절대로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예수님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예수님만이 줄 수 있고 예수님에게 가야만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꼭 주실 수 있는 것만을 우리가 구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시 예배에 제가 지금 이 목사가 앞에 서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대청교회에 설교를 하는 자는 저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뭘 요청해야 됩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고 올바로 강의를 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거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은 기대를 하시고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대가 아니라 이 설교 시간에 아니 목사님 왜 커피 한 잔 안 대접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에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처럼요. 왜 커피 안 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한다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끝나고 오시면 교육자실에 오시면 커피 많으니까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게 있는데 예수님 말고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왜 안 주느냐 주느냐 해결해 주느냐 해결 못 하시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내팽개쳤다가 다시 믿겠다고 돌아왔다가 오늘 우리는 그런다는 겁니다. 로또 복권 당첨은 예수 안 믿어도 당첨될 수 있어요. 그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당첨됐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질병 속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내가 앞날이 두려운 겁니다. 점점 나이는 먹어 가는데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런데 이 불안함을 없애고 담대함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만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세를 보면서 당신 운세가 이렇게 좋을 것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불안감을 떨치고 자기가 미래를 보면서 자기가 용기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지금 그거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하늘에 하나님의 보자를 내버리고 이 땅에 정말 추한 이 땅에 내가 내려왔는데 아니 나에게 그 소중한 거 주기 위해서 온 나에게 그거는 요청하지 않고 그게 없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다른 것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걸 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너희들은 요청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뭘까요?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자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이거는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서만 이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서만 꼭 줄 수 있다. 나를 통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나는 양의 문, 나는 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오늘 구절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구절을 보세요.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는 단어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앞에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요한보금에서는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바꿔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얻은 육체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과는 다른 굳이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니까 생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이에요. 이 하늘의 생명을 주는데 이 하늘의 생명은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줄 수 없고 오직 나, 예수만 통해서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가며 나가며 골을 얻는다고 말해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입니다.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예배에 왔다가 예배당이 왔다가 돌아가서 밤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접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게 들어가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며 나아가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듣고 할 수 있는 생명 그 골을 누구만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 하면 양들이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골과 비슷한 동의어들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골, 생명을 주는 물, 생수 다른 말로는 생명을 주는 떡 다 뭐가 들어가요? 생명의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양들은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양들이 먼 거리를 올바른 길을 따라서 가려면 자기가 머리 굴려서 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들은 그가 먼 거리까지 몇십 킬로까지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야 돼요. 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양들이 지들끼리 가다가 머리 박고 싸우고 지들끼리 가다가 흩어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다른 길로 길 잃어버리고 가면 딱 그 길에 딱 매복해 있었던 이리와 늑대한테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앞에 일들을 모르고 어떤 일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근시 아니에요. 다 내가 앞에 것만 보면서 나아가면 십중팔고는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생명으로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런 귀를 얻었어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귀를 얻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왜 도대체 연세 많은 신분이 점점점점점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나는 왜 말씀이 점점점점 안 들려가기를 시작합니까? 왜 점점 말씀이 안 들려가고 그것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과 함께 내가 애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탁월한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결과는 뭐냐? 머리 부딪히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계속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근시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또 선한 목자다라고 10장 11절에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도 역시 뭐냐면 양의 문이라는 말처럼 나를 통해서만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다. 이 말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는 목자 그게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뜻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참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외세로부터도 힘들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의 지도자들이 참 좋지 않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지도자들이 자기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1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나서 여러분의 10만 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면 지도자인 나는 10만 원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10만 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잃어버림과 얻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리게끔 만들었어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가 잃어버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너희들 그 나쁜 지도자들, 나쁜 목자들은 너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이 얻는데 내가 보내는 목자는 좀 다르다.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먹일 거다. 너희를 얻게 만들고 너희를 풍성하게 만들 그 목자를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그 목자는 내 종 다윗과 같을 것이고 그가 또 반복합니다. 너를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꼭 되리라. 그런 목자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는 목자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그 목자는 바로 어떤 목자냐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도끼리도 그렇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세상의 사람들, 아니 우리 안에 이 안에도 서로는 덫을 놓고 덫을 딱 밟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덫이 딱 밟히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목자가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 목자가 와서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벌을 주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싹 뺏어다가 나에게 다시 갖다 주는 목자. 여러분 이런 목자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자로다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목자요? 나에게 풍성함을 얻게 해주는 것은 맞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로마 사람들, 우리를 학대하고 빼앗아 가고 세금 걷어간 그 로마의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목자.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의 일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선한 목자라고 해요. 아니 그냥 목자라고 하면 됐지 왜 선한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기서 선한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로마라는 나라를 물리치고 나에게 덫을 놓은 그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해서 빼세서 나에게 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나는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다. 내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이 너희에게 수여되는, 얻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뺏어서 그 사람 자기의 양들에게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죽음으로 그 양들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고 이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요 귀가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들려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던 그 속에서 귀가 열려서 귀가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을 전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설교만을 계속하고 있는 목사에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이 하는 연기의 대사 속에서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 그런데 왜 그 메시지가 오늘 그날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시고 참된 목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만 아니라 우리의 결단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참된 목자인데 나와 여러분은 참된 양인가 하는 거예요. 참된 양인가 참된 목자는 분명하게 분명하게 자기가 참된 목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든다니 그가 각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양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 다음에는 양이 음해하고 하나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네. 양이 딱 반응을 하고 딱 목자한테 달려갑니다. 만일에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들이 다 하얀데 뭐 그런 양이 있어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 양을 딱 아니 특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딱 여기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전박이 딱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는 코가 좀 커요. 그러면 코쟁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뿔이 이렇게 조금 뾰옥해요. 그러면 멋쟁이 하고 이름을 다 붙여요. 그런데 양의 이름을 딱 각각 각각 불러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코쟁이 그러면 코쟁이만 딱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려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행운이에요. 행운이. 그래서 어저께 우리 대청축정 끝나고 가서 여보 우리 집사람하고 올라가면서 여보 우리 행운이를 복댕이 하고 불러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보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 한 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앉아서 앉으면 뭘 줄지 알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행운이 그랬더니 딱 쳐다봐요. 그리고 복댕이 그랬더니 또 딱 쳐다봐요. 제가 딱 듣고 너는 양이 아니다. 너는 강아지다. 너는 양이 아니다. 양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 기가 막히게 듣고 그 목자에게 딱 향해 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다른 소리가 나면 그쪽 소리를 따라가면 자기가 죽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이 양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소리가 있더라도 그 소리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혹 가다가 가는 양이 있어요. 이런 양을 뭐라고요? 일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요. 백 마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서는 한 마리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를 때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때인지 안 때인지는 상관없어요. 시간이 자기가 원하는 때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지금이 그 적합한 때라고 하면 환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없어요.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나타나는 게 양들과 신앙인들에게는 반응이 나타나요. 무조건 부르면 그 속에 달려가요. 이 양들은요. 왜?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요. 이스라엘을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산 밑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왜 갑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이 하나님이 부르는, 목자가 부르는 소리 외에는 절대로 어떤 소리가 있어도 양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다른 소리를 따라갑니까? 다른 소리 따라가면 십중팔구는 그 속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진정한 참된 양은 참된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으신 분이에요. 이 들을 수 있는 귀로다가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고 다른 사람의 환경 속에서 다른 속에서 움직이는 그 환경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얻게 한 이 영적인 귀에 이 소중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된 양이 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참된 목자로 변하지가 않아요. 교회 지도자는 참되고 선한 목자.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참된 목자와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소리만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만 듣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참된 목자는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양이 되느냐 참되지 못한 양이 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덧쳐놓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늑대와 이리한테 잡혀먹이도록 일로왈로 일로와라 꼬셔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다가 우리를 속여서 끌어가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참된 목자세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자라서 적합한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된 양이 되셔서 그 소리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10장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은 두 번째 줄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다니. 4절이요. 끝에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27절입니다. 27절 한 장 넘겨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관계가 뭐예요? 듣고 말씀하고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참된 양은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고요. 오직 누구의 소리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 예수의 소리만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말씀하심과 그 말씀의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이런 저런 봉사와 헌신과 사회에서의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업적 남기고 아무리 위치를 차지하고 좋은 곳에 자리매김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런 주어진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면 근시로다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면 사람하고 부딪히고요. 절벽에 떨어지고 나중에는 전체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울타리를 다 망가뜨리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내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부터 애통하며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처럼 내 귀가 들릴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목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있으시겠죠? 큰 종합병원에 가면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막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응급실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번호표 뽑아서 띵동띵동 벌이면서 몇 번 고객님 소리하면서 나는 소리 그리고는 또 이런저런 환자들의 대화 소리 막 듣습니다. 많이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기가 막히게도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스피카의 소리를 한 번도 안 놓칩니다.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며 어디로 오세요 하면 그 선생님은 즉각 거기로 달려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못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조용한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서신서나 모든 것이 전쟁터였습니다. 막 아우성이 나오고요. 문제거리가 터져나오고 막 보면 권모술수 속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많은 상처를 받고 덫에 걸려서 비명소리가 나고 이러는 게 성경의 사건들입니다. 그 속에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그 엄청난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멈춰야 될지 아니면 더 나아가야 될지 인내해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냐 고요한 상황이냐가 아니라 내가 참된 양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움직이는 상황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자인가 못 듣는 자인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참된 목자와 함께 참된 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가 열려서 참된 목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